지금 KSY 금요일에 갤럽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KSY 조사 결과도 28.9%로 20%대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에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8.9% 이게 지난주 대비에는 3.3%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30% 아래로 내려갔고 반면 부정평가는 68.5%로 나타났는데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늘어가지고 긍정과 부정평가 간 차이가 39.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26일,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때 28%로 처음으로 30%대 선이 무너진 바 있는데 이게 KSOI 조사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20%대가 맞습니다 안진구 소장이 전망했던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잘 전망해놓으셨던데 26% 지지율이 한 번 아직은 널리 안 알렸지만 김어준 총수가 만든 여론조사회사 중에도 편향이 있거나 이렇게 불공정한 조사 결과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26% 한 번 나왔죠 아직 공인된, 널리 알려진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니까 1구역에서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결럽과 KSOI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정책 편향이 비교적 덜한 곳이기도 할 곳이고 그러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건데 심각하다 제가 이제 10%로까지 사실상 20% 초반으로 이미 가 있고 10%로도 떨어질 전망이나 경고를 던지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 군면에 이 육중고에 대책이, 무대책, 속수무책, 공공요금 급등대책 이렇게 내놓고 아무런 무슨 대책이 없지 않아요 그래놓고는 엉뚱하게 재벌대기업 법인세를 7조를 깎아주고 종부세를 2조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좀 감면했다 해서 서민중산층들에게 감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연봉이 1억 안팎인 분들만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 감세가 있고 연봉이 적으면 적을수록 한 5천만 원 선으로 내려오면 감세 규모가 2, 30만 원 줄어들고 그다음에 연봉 보통 우리 서민들 중에 3, 4천만 원 많잖아요 또 3천만 원도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특히 과표 다 공제하고 과표가 1,200만 원인 분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6%를 내거든요 세금을 그분들은 감면이 하나도 없어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단 하나도 못 봐요 재산세 6억 미만의 아니 공시지가 6억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가 10% 올랐어요 오히려요 오히려 올랐어요 서민증세죠 부자 부동산 부자들은 오히려 2조 가까이 깎아주면서요 그렇죠 다수택자들 대기업을 가족에게 상속하면 천억까지 되는 상속을 해도 앞으로는 영혼입니다 가족이 상속했다는 유만으로 상속세가 기업 상속에서 이런 게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에게 사방팔방에서 분노가 끓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민들 사이에서 무지출 챌린지 돈 한 푼 안 쓰고 며칠 버티기 웬만한 구간은 걸어가기 따릉이 타기 이런 거 저처럼 만보기 깔아갖고 140원 벌기 이게 지금 대유행하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600만 명 3반 개만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자구책으로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아무 대책을 안 하니까 진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네가 돈 내고 조사하고 네가 돈 내고 치료받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의사가 증상이 있다 역학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 5천 원으로 돈 내고 검사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부냐부라 내놓은 거죠 정경청장님 매일처럼 브리핑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너무나 고생하고 애쓰는 게 너무 안쓰럽고 고맙고 날 났잖아요 이념 생활 떠나서 그런데 백경란 과학병약의 선봉자라는 백경란 청장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서 정부가 정부 주도 방향은 안 한다 어렵다 과학방역 이야기하고 맨 정치방역으로 문재인 정부 맹비나 하던 안철수 지금 코로나 창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뭐 하러 가시는지 갈 수 있겠지만 본인이 과학방역으로 완전히 성공시켜 놓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다르게 해 놓고 큰소리 쳤으면 하루에 10만 명까지 다시 늘어나는데 저 같으면 민망했어도 휴가 좀 연기하고 취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연기하고 과학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지금 과학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이 되어버렸잖아요 국민들에게 아주 학대를 가하는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러면 지금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손실보정금 탈락자만 100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물가 급등해서 온자재 가게 급등해서 어쩔수록 요금 인상해서 손님들이 요금 인상되면 또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외식을 줄여버린단 말이죠 코로나19 좀 벗어난 줄 않았는데 온자재 급등으로 손님들이 또 덜 오게 되고 안 올릴 수도 없고 각종 배달앱이나 배달수료도 너무 비싸고 거기에 다시 코로나 재창고리라는 고통을 또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자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백경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법무부에게도 경제살리기를 당부를 하고 교육부도 경제부체래요 아니 교육부가 경제부체입니까 여러분 교육은 전인교육 정말 인간댐댐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구와 우리 한국세계가 어디로 나갈 것이냐를 함께 공부하고 깨닫고 배우는 정말 그래도 거기만이라도 교육이라도 경제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논리 사회성의 논리 공동체의 논리를 배워야 되는 곳이잖아요 법무부가 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됩니까 한동훈이 한마디 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까박까박 야당 의원들하고 아예 싸우러 작전하고 나오고 언론플레이어로 작전하고 나왔던데 윤석열이 그런 말 하면 한마디 하죠 대통령님 법무부는 경제살리는데 아닙니다 법무부는 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나 큰 부자들이 나쁘지다면 엄벌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무부입니다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있대 자기가 윤석열 사단이고 윤석열 앞잡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죠 그렇게 야당 의원들이 쓴소리하면 따박따박 지난 정부에는 뭐였냐는 식으로 하나의 단 하나의 반성이나 성찰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 뭐였냐는 식으로 받아치는 재미 아예 그 재미로 살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자 하나 제한 못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20%대로 들어가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민생이나 네 민생고 양극화의 문제를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한국결론이 물어봤잖아요 네 지난주에 30%가 모름입니다 아 30% 가까이 일단 본인 찍었으니까 미련이 남아있고 네 또 뭔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 대한 실망도 남아있었으니까 기대가 몸이 찐 게 모름이 30% 가까이가 돼요 네 이분들은 강력한 지지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네 서민들과 중산층의 구물가 구입가 구급리 고안율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면 곧 있으면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돌아설 분들이죠 아 그리고 거기다가 그 윤석열 권성론 집단 이른바 윤해관 집단이라는 자들이 주고받는 문자 보세요 아 텔레그램이 공개가 돼서 얼마나 비열하고 제열합니까 네 이준석 대표 문제 많죠 성상당 보급도 심각하죠 그 가리기 위해서 지금 JTV 중심으로 나오는 보도 보면 그걸 가리려고 채찍근 동원에서 칠흑각사도 주기도 했죠 네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1중 2중 3중에 경찰 조사에 받고 있어요 책임져야 될 겁니다 네 당연히 그런데 그걸 뒤에서 입수해가지고 안철수랑 단일화하는데 악용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일종의 정치공작에 그 다음에 이준석을 날리는 데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전에는 왜 그걸 안 터뜨렸느냐 안철수를 단일화하는 데만 활용을 하고 이준석이 2030 청년들의 표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용해 먹은 거죠 그리고 지금 토사구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똥 묻은 인간들과 네 똥이랑 제가 막 범벅이 되는 인간들 사이에 네 이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는 국민들 얼마나 열어야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까 근데 그 권력 다툼도 무슨 통상적 권력 다툼도 훨씬 지저분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생고 고물과 고유과 고환율 고금리 문제 그 다음에 애교 국방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흑구심어 오염수 박류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자가 내부총전이나 하던 사람 네 그만둬서 잘 됐다 우리 당도 아니 국민의힘당이 뭘 잘하고 있습니까 권성동이가 하도 이상한지 많이 하니까 별명이 곤난동이 돼버렸는데 아 그렇게 불리네 지금 권성동 별명이 곤난동이잖아요 그래요 네 지금 시중에 우리 박정우 기자님이나 오마이 애청자도 아시겠지만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권성동 씨 별명은 곤난동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MBC 기자나 캡스 기자가 물어보면 사태질하면서 너 민지노총이지 당신 민호총이지 이게 난동 아닙니까 네 그동안 어느 정부 어느 정당도 국회 출입기자에게요 너 민지노총이 당신 민지노총이지 답 안 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장 무리한 난동입니다 그래서 그 풍자성도 엄청 많잖아요 강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공무원 합격도 권성동 대치동보다도 권성동 패러디 무리 권성동 진짜 이름은 권난동 강릉지역 광급공사 싹쓰리도 권성동 이준석 토사구팽도 권성동 이런 노래가 도는 이유가 황당하잖아요 이준석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엄청 분노하는 거죠 권력 다툼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지를 할 마음을 없애게 만들었다 어느 정부나 어느 정당의 권력 다툼은 있죠 통상의 권력 다툼보다 노선투쟁보다 이러면 문지당도 친명 비명 간에 투쟁하잖아요 보기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러나 그분들은 그래도 일정한 매너라도 있잖아요 공작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자기에 대한 폭로가 있으니까 7억 각서를 써주고 투자하겠다고 채찍근을 보내가지고 근데 그 각서가 윤석열 윤해가 안에게 흘려들어서 윤석열 캠프에서 안철수를 단일화하는데 압박했다는 또는 회유했다는 우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6선까지 나왔습니다 카드를 써먹는 모습이 대선 과정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대선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대선 전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숨긴 거잖아요 정치공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자마자 이준석 일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예를 들면 윤리원회라든지 경찰 쪽이 흘려준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른바 윤심 윤해관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이 별명 곤남동 권성동 대표의 핸드폰을 통해서 윤석열과 권성동이 짜고 한 거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정치공작에 뒤에서 배후조정하거나 주도했다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그냥 단순히 권성동이 보고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막 칭찬하잖아요 잘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체리피코도 올리고 나이가 났잖아요 아우 나 창피하고 민망해가지고 그건 오랫동안 둘이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렇게도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강기훈과 함께 지금 청와대 행정관원 국우인사 대통령 집무실은 아무튼 국우 유튜브들의 천국이 되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사책 채용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비선채용 비리채용 불공정채용 불법채용 심지어는 뇌물이 오고 갔을 수도 있는 의혹이 있는 채용이다 동해의 황모씨 강릉의 우모씨 아들이 채용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광국공사를 싹쓸했네 대기업하고 콘서션도 맺었네 아무도 우리 국민들 아무도 모르는 작은 회사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권성동과 윤석열과 수십 년 지인들인데 저는 많은 금품이나 향은 제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만약에 우리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윤석열 지인 특검도 도입하면 그까지 다 수사하면 다 밝힐 거를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 왜 모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특검은 어렵겠지만 현재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커넥션 특검을 할 수 있죠 윤석열 권성동과 관련된 황모씨 우모씨 그 다음에 산부 도권 라마나 르넥산스 조나무 무정스님 건진 법사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걸 치고 나가고 특검도 하고 수사를 촉구해야죠 전당대회에서도 친명인이 비명인 이런 거로 다투는 게 아니라 누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과 이 무속 비선 비리 세력 정치검찰 세력 제대로 싸울 것이냐 이걸로 경쟁을 하고요 누가 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 시대에 민생문제결에 앞장설 것이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 대중교통요금 50% 환불해주는 법안 내놨으면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법안 발표가 그 다음 움직임이 없잖아요 전 민생법안 천류한 우원총회라도 열고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라도 하고 국회 안에서 그 다음에 농수축산물 너무 지금 비싸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딱 300억 쿠폰 내놨어요 법인 재벌대기위원 6,7조를 깎아주면서 아니 국민들에게 농수축산물 그 다음에 생필품 물가 올라간 거 거기에 6,7조를 지원해라 법인세를 그대로 걷어서 이런 결의대회 해야죠 이런 입장 내야죠 온내 지도부가 하루 종일 입장 내고 기자회견하고 국민들 만나고 민주당 얘기로 잠깐 흘러갔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20%대에 들어섰고 이게 하락세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돌아와서 인적 쇄신이나 국정 쇄신을 단행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좀 만들어낼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 사람들은 뭐 쇄신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요 쇄신이 안 된다 쇄신했으면 권성동부터 사퇴했겠죠 지금 뭐 비대위 원내대표 그대로 하면서 비대위를 최정한다 고난대행 대표 고난대행만 사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된 건데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으면서 아침에 보니까 정미경 최고위원 당내에서도 이런 장난질이 어디 있냐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자기가 책임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직무대행은 자동으로 한 건데 직무대행만 사퇴한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꼼수다 그런데 쇄신도 안 할 것이고요 쇄신에도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남북관계를 더 위기에 빠뜨리는 그다음에 한밀군사동맹에 매달려서 특히 일본의 국어라는 친일행각 반민족행각 아주 위험한 행각을 중단하지 않으면 고물과 고급립 고유과 고유과 고물과 고급립 고안율 대책을 못 내놓으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윤석열의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진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민생대책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잖아요 채택을 안 한다니까요 할 관심이 없어요 민생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안 나오고 있고 아니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공부도 안 해가지고 컨닝페이퍼를 준비해서 보면서 대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권입니다 윤석열 이준석 토사국평하는데 뒤에서 공작하고 문자 걸리니까 도스태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만 몰두하고 있는 정권이에요 정권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요 이미 상당히 무너져 버린 무너진 정권이고요 더 이상 이게 반등하기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착하십니다 신중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90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8월 9일 10일쯤이 90일입니다 오늘 8월 1일이니까 8월 9일 그래도 세 달까지는 보자 그래도 100일은 보자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바로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유지했다가 보압세를 보였다가 또 조금 지켜보다가 또 떨어졌다 이럴 거다 그래서 또 한 주 여름휴가철이고 이번 주 휴가고 정치점 생각하지 말자 윤석열, 김구연도 안 보이니까 보이면 볼수록 열받지만 안 보이니까 보압세가 될 수는 있어요 이번 주에 그러나 저는 다음 주에 더 떨어진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휴가를 가면서 이유가 또 이 엄중한 국면에 주말까지 끼고는 거의 뭐 7, 9, 9일 정도 휴가를 가는 거죠 토일 지금 토요일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번 주 5일 또 다음 주 토요일 하면 9일입니다 안철수도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과학병이 아니라 과학병이 아니라 과학병이 해놓고 그런데 거기에 이 중요한 엄중한 대책 때 휴가도 너무 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휴가 가면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가라 했는데 그 말이 더 열받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고 유가가 너무 비싸서 또 금리가 너무 비싸서 이자로 다 돈이 돈도 없지만 그나마 번 돈도 이자로 다 나가고 물가로 다 비싼 물가 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 내수진작이에요 내수진작을 돈이 있어야 내수진작을 하죠 본인들은 특수활동비에 팡팡 쏘다니면서 우리 국민한테 임금 올리지 말라고 압박했잖아요 체제임금 190만원도 많다고 150만원만 받고 일할 사람은 수두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폄훼했잖아요 그래서 곤성동 곤남동 이분들은 자기 지인이 구급이 돼가지고 190만원만 재임금 10만원 정도 더 많은데 그걸로 못 산다라고 서울사리 서울에서 강릉 총북민은 어떻게 그걸로 사냐고 200 얼마가 되는 월급으로 못 산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일반 국민들은 190만도 많고 니들은 150만원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분노가 있는데 내수진작이라고 지금 휴가를 독려한다잖아요 이번에 휴가 못 간 국민들이 많아요 저도 저도 이번에 포기했어요 여러가지 일도 해야 되지만 물가도 너무 비싸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휴가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나갔다 하면 다 엄청난 돈이 깨지니까 그렇죠 너무 다 비싸져가지고 이게 휴가를 지금 가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이 가서 있으니까 이게 지지율이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 보합서를 갈 수는 있겠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 이게 반대할 가능성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제 8월 15일 되면 이명박 이재용 사면 얘기가 또 어떻게 결정하지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잘 습게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세신체으로 사면을 발표할 거란 말이죠 이명박 사면이 발표될 거란 말이죠 지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하면서 조선총도 관절을 부활시키는 놈들이에요 살다 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도 7개월이면 제주 아빠 들어온다는데 지금 어민들이 해상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맞아요 난리 났습니다 걱정이 심합니다 근데 한마디도 언급은 안 하고 언급이 조선총도 관절 복원입니다 그거 지금도 막 포기 안 하고 미니어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긴 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주변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 했지만 립서비스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 공약 때부터 무슨 방사능 오염이 없었다 아예 노골적으로 일본 정치보다 더 심각한 말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한일 군사동맹에 매달리면서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오히려 고압적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본에 항의라도 했겠습니까 주변과 협의해야 된다는 완전 립서비스죠 이미 늦었고 방류해버렸는데 방류를 시작했는데 그래놓고 8.15 때 그러면 일본의 과거사를 통절하게 과거사를 부인하는 걸 비판하며 그 다음에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라든지 일본군 성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해결을 촉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냥 미래의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두루무새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일본에 굉장히 구걸하는다 메시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명박 사면 하는 거죠 정말 할까요 이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 친위기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이명박 정권에서 핵심적인 사람들 대부분 많이 가 있잖아요 다 권성동도 권성장정도 다 친위기로 분류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지율의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미래가 있을까요 근데 지지율 신경 안 쓴다니까요 말했잖아요 본인이 지지율 신경 안 써요 저는 대선 전에도 지지율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게 일일이 하지 않겠다는 말이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신경 쓰지 않겠다 개무시하겠다 일일이 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일일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장사가 안 된 날도 있잖아요 그때 일일이 하지 않고 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맛있는 음식으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그게 다 그래서 사실상 70대 어르신들을 빼면 20% 초반대에 떨어져 있는 정권이라면 날마다 사고를 쳐서 국민들의 화병을 이기하는 정권이라면 일일이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슬퍼하고 매일매일 반성했습니다 일비일비하겠다 일신우일신하겠다 일치월장하겠다고 말을 해야죠 일비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 매일매일 슬퍼하고 매일매일 일신우일신하다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겠다 국민들 위해서 자 근데 지금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나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방팔방에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이에요 각계각층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한편 좀 더 좁혀서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서민중산층이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각계각층에서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